반짝이는 은빛에 숨겨진 반전 캐릭터. 날렵한 몸놀림으로 한순간에 먹이를 포획하는 바다의 사냥꾼이 바로 갈치란 말씀. 꽁치를 미끼로 갈치가 있는 수심층이 어딨는지 조금씩 올리면서 위치를 찾아가는데요. 수심 20미터까지 낚시줄을 서서히 내립니다. 숨죽여 기다리는 시간도 잠시. 드디어 가을 바다의 보물. 갈치가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물속에서부터 빛이 나네요. 한 번 잡히기 시작하니 제철은 제철. 미끼를 넣는 족족 잡힙니다. 이게 바로 목포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갈치입니다. 와, 이 몸 전체를 감싸는 빛에 눈이 부실 지경. 그 길쭉한 몸매가 끝을 모르게 이어집니다. 오, 완전 음색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기분 너무 좋아요. 목포에 다 낚은 것 같아요. 살랑해요. 잠깐의 방심도 군물. 왔어, 왔어. 끊어질 듯 팽팽해지는 낚시줄. 가을 갈치, 힘도 장사입니다, 장사. 진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은빛 행렬. 반갑다, 갈치야. 많이 잡았다, 진짜. 갓 잡은 갈치는 바로 얼음통으로 직행. 이렇게 싱싱한데 물속에 보관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갈치는 성길이 급해서 모래에 오르자마자 해서 죽어버려요. 그렇구나. 막부라 해서 부피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해서 얼음에 빨리 해야 돼요. 목격이 급하고 나왔다, 멕시가. 아하,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갈치를 보기 어려웠던 거군요? 본 적 없어요. 물 들어올 때 노 젖는다고 낚시 왕초보 담당 피디도 갈치 낚시에 도전해봤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어째 낚시줄 던지는 품이 영 엉성하기만 한데. 바로 떨어져요 같은데. 덜 데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격하게 움직이는 낚싯대. 땅에 걸린 거 같은데. 진짜, 진짜? 어거는 사모 아니면 땅에 걸린 거 같은데. 초보티 팍팍 내가며 낚시줄을 돌돌 감았는데도. 어머머. KBS